말리포 해변에 바람이 불고 있는데 파도가 제법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. 날씨가 좀 쌀쌀하긴 한데 그래도 어제에 비하면 해도 있고 괜찮네요. 일단 아침 운동 영상을 좀 찍고 잠시 후에 참고 해변에 바람이 불고 러시아에서 러시아의wie 송이 1번 그리워넘 이것은 러시아에서 러시아 침묵로 만들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햇살이 아주 좋네요.